정권이 덕분인거 알지? 아 이게 70만원짜리 사킷이다 아 이거 이제 죽겠어 아 뭔가 날 음해하려고 그랬나보네 어 라아아 랍타아 야 스티커 붙아라 스티커 붙여놔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오늘 4시간 넘게 처음으로 탈거에요 머리 아무런가 매고 아파요 UST 신형 1세 패스트 라이딩 중입니다 저는 포르쉬카에서 이미 한 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되게 안정적인 느낌이 인상적이었고 어필에서 퍼포먼스 또한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바퀴이 바퀴이 강ック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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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